네, 이번 시간에 X-Debug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Debug는 PHP의 디버깅을 도와주는 디버거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상당히 고급 도구이기 때문에 처음에 X-Debug를 사용하시는 PHP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 도구입니다만 저는 이 도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잘 따라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따라오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X-Debug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겠죠? 우선 리모트 디버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자, 여기 지금 현재 이 웹 그라인드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있다고 치는데 여러분이 이걸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간주해 주세요. 근데 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런 경우에 리모트 디버깅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리모트 디버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VI라는 에디터를 켜야 되고요. 여기서 F5키를 누르면 이 VI 에디터가 사용자의 요청을 기다립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이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서버는 이 서버는 방금 보셨던 이 웹 그라인드라고 하는 웹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여야 합니다. 그리고 VI를 했을 때 F5키를 누르면 제가 대기한다고 했던 것은 그 서버의 서버로 사용자가 접속하기를 기다린다는 건데 바로 이 웹 그라인드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F5를 누르고 여기 있는 이 서비스에 접속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연결 중이라고 뜨고 페이지가 안 열리고 있죠? 계속 지연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디버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와 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코드가 나오죠? 예, 이건 왜 그러냐면 디버깅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밑에 보면 엔터키를 누르면 예, 계속된다라고 나오죠. 그럼 엔터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디버깅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라인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F3은 스텝오버라고 되어 있죠? 스텝오버는 한 줄 한 줄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F3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F3을 한번 누르니까 예, 한 줄이 실행이 됐죠? 이 위에 있는 이 클래스 부분은 이건 실행이 아니라 그냥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건너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F3을 누르면 자, 또 한 줄이 실행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고 싶다면 F3이 아니라 F2, 스텝인투, 인투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스텝인투라고 하는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보시면 파일핸들러.php라는 파일 안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자, 여기 웰컴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웰컴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 뒤에 셀렉트로 시작하는 어떤 값이 활당이 되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F3을 한 번 더 누르면 웰컴하는 활당이 끝난 상태인데 제가 여기 있는 이 커서 있죠? 녹색이 커서 이것을 웰컴 위에다 올려놓고요. 여기 화면은 지금 안 나오는데 자, 여기 F12키를 누르면 GetPropertyAtCursor라고 되어 있죠? 즉, 현재 이 녹색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변수의 값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F12키를 누르면 여기 있는 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웰컴이라고 하는 변수가 문자 값을 가지고 있는데 Select a Cache Grind File Above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명령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X-Dibug라고 하는 X-Dibug의 Remote Debug인 기능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X-Dibug의 많은 기능 중에 Remote Debug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기능도 있지만 이번 수업의 목적은 X-Dibug의 모든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Remote Debug인 기능에 특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Remote Debug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럼 지금부터 다음 동영상에서 이 X-Dibug를 설치하고 세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Dibug의 모든 기능을 살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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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